사실 지금 공연 끝나고 위이후가 기대가 돼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노래 중에서 이게 저희끼리 금지곡인데 이게 카피 노래거든요 카피곡인데 너무 편곡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멜로디만 바꿔서 저희 노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하려 그래요 사실 그런데 분위기 돌때면 해야겠죠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절을 보셨어요? 오늘 넷ett rain rain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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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